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짱가 형님 성대모사를 준비했는데요 네 자기소개요 네 서울에 사는 김일동입니다 네 짱가 성대모사 네 네 들어갑니다 슛 어? 어? 웃었어요 웃었어요 아 계속 해보세요 계속 해보세요 아 웃었잖아요 계속 해보세요 아 그리고 그 아까 전화 주신 분 방송 보셨죠? 아 예 예 약간 착오가 있었는데 네 상금이 15,000원이고 예 5,000원씩 세 분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총 상금이 15,000원이고 예 엠빵 아니 왜냐면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당첨된 분한테 15,000원을 주면 없어요 제가 뭐 또 걸게요 짱가 성대모사 하시는 분께서 5,000원 확보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다시 들어갈게요 예 들어갑니다 슛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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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해보겠습니다 짱가 형 성대모사를 해보세요 아이고 슛 예 어우 제이야 아 이거다 어우 제이야 그건 안되겠는데 제이야 예 미안합니다 아우 여기까지입니다 아이고 좀 더 연습을 해와야겠네